우리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우리 박사님 새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세계의 초강대국이고 또 우리 한미동맹의 근간이기도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가장 크게 또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냐, 해리스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북 정책, 남북관계, 또 대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통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로는 해리스부보다는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좀 근접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직결되어 있는 거는 트럼프도 스트롱맨이고 김정은도 스트롱맨이잖아요. 두 사람이 과거 하노이에서 싸우고 헤어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또 브라더 하면서 러브레터 주고받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이번 미국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외 정책이 크게 이슈로 떠오르지 못했어요. 국내 문제가 주로 지금 이제 많이 대선의 이슈로 등장을 했고 또 한 가지로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전쟁과 관련돼서 이제는 혐오스러워하는 정도로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김정은하고 만난 바가 있었죠. 싱가포르, 그다음에 하노이 정상회담을 했지만 결론은 노딜로 끝났고 다만 이제 트럼프 쪽 특히 외교 안보 라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겁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사실 재선하게 되면 미국의 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 네,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네,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면. 지금은 사실 미국의 적이 한 4개 정도 되는데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인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끝낼 건 우크라 전쟁이고 그러면서 러시아 관계를 다시 정상화할 거고 이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비슷하게 이스라엘에게 좀 더 영향력을 줄 겁니다, 아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과 어떤 식으로 됐든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데 또 한 번 정상회담을 이끌어내서 북해가 관련된 일종의 어느 정도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애매해집니다. 중국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중국은 통상 쪽에서 제가 한 번 우리 허 교수님에게 다시 여쭤보고. 이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사실 다시 재선에서 다시 들어온다고 치면 북한 김정은과 북한과의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 아니면 대화가 다시 시도된다. 물민협상이 시도된다. 이런 형국으로 흘러간다면 과연 우리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남북관계 스탠스는 그럼 어떻게 또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지금은 사실 북한과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동맹국인, 우방인, 미국이 북한하고 손을 잡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마 2018년 같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사실 대화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그 카드 꺼낼 겁니다. 탑다운 방식의 과거 방식을 다시 꺼내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텐데 이러면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근히 완전히 흔들리죠. 트럼프 성격상 나만 너네 빠져 있어. 내가 저기 김정은 만날게. 너는 그냥 옆에서 구경이나 해. 이럴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2018년도에도 17년 말에 전쟁 위기가 한 번 있었고 그러면서 북한도 이 상황을 더 끌고 가다가는 자기네들도 뭔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17년도에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게 그거였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 책상에는 핵무기 발사할 수 있는 단추가 있다 이러면서 서로 말싸움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직접적으로 다시 라인을 복구해서 김정은과 직접 대화 나서겠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되면 북한이 원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걸 만약에 빅딜 성격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몇 달 전에 갑자기 김정은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갑자기 방문한 적이 있어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원심불리기로 하는 걸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어떤 메시지냐.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해서 우리가 이제 탑다운으로 다시 정상회담을 한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카드로 내놓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사실상 미리 던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ICBM, 바사도 했고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포기할 테니 미국이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각종 제재 풀어달라.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수교관계는 아니지만 적인 관계는 청산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산이 성공한다면 그런 식으로 또 어프로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를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같아요. 그렇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해가지고 트럼프가 공언을 했어요. 전쟁 멈춰. 끝내. 그러면 푸틴이 그래 알았어 끝낼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트럼프 후보는 얘기했어요.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얘기했고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푸틴과 트럼프는 굉장히 사이가 좋잖아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밀 문서 등등 보면 퇴임한 이후에도 최근에 공개된 책도 있었죠. 퇴임한 이후에도 푸틴과 전화를 했다고 하고 심지어 그 옆에서 지금 선거 운동, 선거 자금을 엄청나게 대주고 있는 머스크도 확장돼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본다면 혹시 트럼프가 된다면 전쟁을 끝내겠죠. 빨리 끝내겠죠. 더군다나 동맹에 대해서 별로 개념도 없는 데다가 동맹에 미국이 돈을 퍼준다라고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관점을 항상 경제적인 관점을 보니까. 그래서 젤란스키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푸틴 입장에서는 역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어떤 전망,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는 게 또 사실이고요. 북한 문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2018년에 싱가포르, 2019년에 하노이 흐름이 있었는데 어쨌든 2019년도에 김정은과 만나고 있었지만 하노이에서 밤에는 저 건너 있는 하원에서 진행 중인 청문회를 시청하면서 잠도 안 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경은 워싱턴에가 있었고 김정은과는 겨우 대화를 좀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옆에 존 볼튼이라는 나름의 회방꾼이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 뒤를 깨졌는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 북미 정상회담은 한 번 더 하겠지 이제 한 네 번째 만나겠지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정말 진작에 다룰 것인가 아니면 저번처럼 그냥 카메라 프레쉬를 받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또 만들 것인가. 그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고요. 저는 트럼프가 어쨌든 재선이 만약에 된다면 마지막이잖아요. 더 나갈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정말 성과를 이루고 싶다면 존 볼튼에 대한 어떤 분노를 약간 표출하는 그런 정치적인 맥락도 있을 테고 다시 김정은과 만나서 뭔가 풀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미 하노이 때 한 번 처참하게 깨져서 김정은 완전히 체면이 상했잖아요. 60시간 기차 타고 갔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대화를 열기까지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로 주고받기를 할 텐데 비핵화로 끝날지 완전히 일종의 핵 보육으로 인정할지 이런 디테일들은 좀 나중에 문제고요. 두 가지 갈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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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